하하! 안녕 안녕! 나는 또봇 Y라고 해! 내 파일럿 두기가 아빠 도운에 착오해서 우연히 나를 발견했어! 아빠가 준 배지 있지? 그걸 차의 트렁크 뒤쪽에 있는 엠블럼에 넣고 돌리는 거야. 이때부터 시작된 두기와 나 Y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아? 자자자자! 지금 시작할 테니까! 채널 고정! 아름다운 고정! 고고왜라 신세! 2위? 로봇 Y 에어백 작동! 에어백! 상대의 공격을 막거나 간혹 사람을 구하는 일명 구조 쿠션으로도 사용되는 기술이야. 이 기술로 내가 사람 여러 술랬죠. 내가 생각해도 좀 멋있는 것 같아. 정체불명의 로봇이 나타나 사고를 멈췄습니다. 와 죽인다! 아! 이 또끼! 이것 때문에 내가 잠시 이상해졌었다고! 아 알았다! 잠깐만! 그냥 막 꽂으면 어떡해! 뭐 어때? 걱정 마! 달만 변신하네 뭐! 오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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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류! 시스템 충돌이다! 에에? 하나야! 둘이야! 떡볶이 다 됐다! 아빠야! 혼나겠어! 일단 도망! 일단 도망! 일단 도망! 오케이! 일단 도망! 일단 도망! 도망! X! Y를 잡아줘! 그린 캡쳐! 일단 도망! 발사! 도망이야! 우와!